위대한 김정일 동무께서는 장부와 기간 탁월한 사상이론과 규범한 용도, 숭고한 동무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하기로 해주시어 조국과 인민,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 불멸한 혁명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습니다. 고추란 사상이론과의 신 김정일 동무께서는 어버이 수련님께서 창세하신 주제사상,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키시어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으지였으며 인류사상 발전에 새로운 경제를 개척하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의협 수행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.